역세권은 주거 선호도를 결정짓는 입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은 물론이고 역세권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는 높은 주거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쉽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경기에 상관없이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역세권을 묻고 더블로 가는 지푸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지푸마는 지하철이 연결된 아파트로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을 연결해 밖을 나가지 않고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파트가 지푸마인지 알아볼까요? 2023년 중공 예정인 롯데캐슬 스카이엘 6호는 청량리역을 품은 지푸마로 탄생하는데요. GTX-B 신호선과 함께 KTX 1호선, 분당선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롯데백화점과도 연결돼 있어 높은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고덕택지지구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 고덕그라시옹은 상일동역과 연결되는데요. 상일동역에서 정문 1블록, 2블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에서 단지로 가는 길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 퇴근 후 상가 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강동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건축 단지, 분촌주공도 지푸마로 탄생하는데요. 무려 더블역 3권으로 5호선, 분촌동역과 9호선, 분촌오륜역이 지하로 연결됩니다. 18평형의 경우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과천 최초의 지푸마,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서밋은 4호선 과천역이 연결돼 있습니다. 인근 학교까지 찾기를 건너지 않고 통학이 가능해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도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핫했던 동탄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은 SRT와 GTXA가 연결되는 동탄역과 롯데백화점이 연결돼 있어 슬색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급역의 터우팰리스, 잠시력 롯데캐슬골드, 송파역 헬리오시티 등 전국의 약 48개 단지가 지푸마인 곳으로 나타났는데요. 지푸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푸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푸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있습니다.